안성훈 가수님은 강지만 춤추는 갈대축제 엔딩모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인 모델을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. 노래를 부르는 동안 모델 가까이서 안성훈 가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팬들은 훈제했습니다. 열기가 넘쳤던 모델 영상으로 즐겁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앵콜이 좀 작나봐요. 아니 잠깐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. 앵콜은 너무 많이 해도 우리가 해퍼보여요. 지성인답게 딱 세 분만 큰소리로 정말 큰 목소리로 시작!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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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 되겠다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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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. 자 여러분 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물 한번 먹어도 되겠습니까? 예 아이고 네 오늘 강지까지 와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원래 이정도까지 노래를 안하는데 또 마지막 날인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한 곡을 더 들려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. 대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강진 갈대축제 가보니까 너무 프로그램도 많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고 사진도 예쁘게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더라 소문 내주셔가지고 내년도 오실거죠? 예! 내년에 오실거면 이제 제가 한 곡 더 하겠습니다. 오실거죠? 네 앞으로도 강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 안성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강진 갈대축제 화이트 하면 음악이 나올겁니다. 해주실 수 있죠? 네 네 이제 집에 가시는 길 천천히 한 분 한 분씩 안전하게 기가하시고 다음에 또 뵈면은 반갑게 인사해주십시오. 아시겠죠? 네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누나 네 마지막 강진 갈대축제 화이팅하고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. 준비 강진 갈대축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. 일어나셔도 돼요. 일어나 불 나오세요. 자 가까이 서세요. 안성원님 가까이 서세요. 0 경진 갈대축제 화이팅하고 ồng 1 2 2 2 3 4 5 3 9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